럼피스킨병 럼피스킨병은 소, 물소 등에 발생하는 전염병으로 고열, 피부 및 내부 점막의 혹덩어리를 형성하며 유량감소와 함께 식욕부진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감염시 구체적인 증상으로는 고열 후 전신성의 피부 및 점막의 결절이 생기며 잠복기는 통상 4에서 14일, 최대 28일입니다. 이러한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축주부는 발견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스마트폰 자가진단 알림톡 어플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증상이 보이면 발견 즉시 신고해 주세요. 가축방역기관은 축주분들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흔업 글이 방식재인 광고를 포함으로 감각하십시오. catpply 질